안녕하세요. 부유코리아입니다. 오늘 영상은 충북 충주에 설치한 솔라가드 반반하우스 작업 영상입니다. 폭 6m, 길이 12m, 직구 2m이며 온실 부분에는 비닐로 마감하였고 농막 부분에는 다겹보험제, 비닐, 솔라가드 손으로 피복해주었습니다. 옵션으로는 양문, 샤시도어, 개폐기, 난로연동 등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. 요즘 날씨가 점점 후갑지근해지면서 시원한 하우스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. 녹색으로 된 채권막은 내부가 많이 더우니 농사 일하시다가 시원한 그늘이나 쉼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솔라가드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작물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 찾으시면 해당 현장처럼 쉴 수도 있고 재배도 가능한 온실, 솔라가드 반반하우스 추천드리니 여름 대비 비닐하우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영상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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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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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일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